Q. 순정이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가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순정이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가고 있어요. 되게 예쁘게 입었는데 좀 이뻤고요. 그렇다고 오늘 굉장히.. 나의 숨키스를 받고 싶다면 어쩔 수 없구만. 바로 이 맛이지. 바로 이 맛이야. 바로 이 맛이야. 정말,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상을 받게 해준 것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 아미야. 꼼꼼꼼. 눈이 맞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all night 하루 종일 하루 종일